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예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서 새파랗게 질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충동하여 형제가 형제를 치게 하고 이웃이 이웃을 도시가 도시를 나라가 나라를 서로 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며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고 마술사와 영매와 무당을 찾아다닐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폭군과 같은 잔인한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집트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일 강물이 점차 줄어 강바닥이 마를 것이며 운하에서 악취가 나고 이집트의 시내가 다 마르며 갈대와 골프리 썩고 나일 강변에 푸른 것이 다 말라 없어질 것이며 그 일대의 모든 농작물이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 나일 강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탄식할 것이니 낚시와 그물을 던지는 자들의 생활이 피곤할 것이다 삶과 무명이 없어서 배 짜는 사람들이 낚심할 것이며 배공장이 문을 닫고 모든 고용인들은 근심할 것이다 소안의 지도자들은 정말 어리석구나 이집트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도 어리석은 조언을 하는구나 그들은 어떻게 바로에게 자기들이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며 옛 왕들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집트 왕이여 너의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는가 그들이 만일 지혜롭다면 이집트에 대한 전능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너에게 말하게 하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고 맨피스의 지도자들은 미혹되었구나 그들은 자기 백성의 초석과 같은 자들인데도 이집트를 잘못 이끌어갔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상에 이런 것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집트 백성들의 삶의 일상의 그 소소한 것들까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주권자 하나님의 그 주권은 이집트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두려워 떨고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찌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면 기도라는 과정도 그거거든요 일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과정에 여전히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생각을 넘어 나에게 선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실감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말씀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내가 능력이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고 혹은 끌려다니는 것 같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그 삶의 계획 일일이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일하시겠다는 뜻이 있는 그 계획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은 삶의 곳곳에 구석구석 주인이 되어주시고 선하게 일하신다는 것 저희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